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지금 내 눈에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내일에 널 향한 내 맘이 돈이면 아마 한 빌리었네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와 넌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와 넌 어때? 혹시라도 내가 불편함에 내밀어 한 걸음 뒤로 가 단지가 난 사이로 기다릴 수 있어 너도 날 좋아할 것 같아 말해줘 지금 한참 만나 나 진심으로 내게 할 말이 있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와 널 좋아해 real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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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받아줘 와 real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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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 어때 yeah yeah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